안녕하세요. 오늘도 필리핀의 다양한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다나오 방사모로 모슬림 자치지구에 홍수로 인한 적색경보가 내려져 9만 4,395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남서몬순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7월 12일 기준으로 홍수 사망자는 5명입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깔라온 화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화산지진국이 밝혔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화산지진과 이산화황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로 화산 아래 마그마 활동이 증가한다는 해석입니다. 화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화산은 레벨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벨2는 불안정성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의 마닐라에서 비마이원이란 이름의 팬미팅을 계획하고 있는 김지원이 비디오를 통해 미리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갖게 될 팬미팅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팬미팅은 8월 3일이고 티켓 판매는 7월 21일부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칸의 산호세 델몬테시티에서 신장 장기 밀매 피해자 다수와 9명을 구조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4명은 이미 신장이 적출되어 팔렸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신장 매매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O1과 쉘은 화요일 휘발유 0.6페소, 경유 0.95페소, 등유 1.15페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클린 퓨얼과 페트로가즈는 등유 가격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날코는 7월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킬로와트당 2.1496페소가 인상됩니다. 200킬로와트 사용 가정이라면 430페소의 전기세가 인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바오시티 동쪽의 저기압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다바오 동쪽 485km 지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소녀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사고 시 대행할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지명된 사람이 있는데 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7월 19일부로 교육부장관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청은 7월 22일 있을 이번 소녀와 관련하여 어떤 위협에 대한 첩보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 사고 시 대행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통령을 존중하기에 이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된 위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닐라 하원의원 조엘 추안은 부통령이 이런 주장을 농담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탕가스 산후안에서 진행되었던 마약거래 검거작전에서 두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이와 연루된 경찰 두 명이 증거를 심어놓았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찰은 4g의 마약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 증거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형에게 선풍기 살 돈을 받기 위해 다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급습하여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와 총격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관광부가 터미널포에 게시한 라이스테라스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어 논란입니다. 포스터에는 벵겟에 있는 라이스테라스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프가오 프라빈스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사가서 내가 못 찾았구나 벵겟에다 지점을 냈네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알바이의 마연 화산도 나가에 있는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지프니나 UV 익스프레스라도 사업 신청한 지프니가 현저히 적은 2,500개 노선에서의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LTFRB가 밝혔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139노선, 코르디렐라 669개 노선, 깔라바르존 216개 노선, 다바오 34개 노선 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불법 감금 및 인신매매로 미얀마에서 구출되었던 필리핀 사람이 사실은 중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그는 나이아 공항에서 자신을 필리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3년 7월 중국 여권으로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는 6세 때 필리핀에 와서 한 번도 중국을 가본 적이 없고 중국으로 보내질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패전시티 산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구호 후아핑이라는 여성의 초등학교 때 사진을 찾아냈는데 이는 NBI가 반반시장 앨리스 구호와 동일한 중국인으로 지적한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2000년에서 2003년의 사진인데 이는 상원의원 셔인 가칠리안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루빌린 선생이란 사람에게서 홈스쿨링을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그 이름으로 등록된 교사는 패전시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타스 아타이 아프도 바갑 푸소 타스 아타이 아프도 바갑 푸소 Let's repeat it again 타스 아타이 아프도 바갑 푸소 타스 아타이 아프도 바갑 푸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